안녕하세요 현서진의 현서와 서진입니다 자 오늘은 아부대 친구 에릭 삼촌이 포켓몬 고 하와이에서 사온 미국 포켓몬 카드 엘리트 트레이너 박수를 사왔습니다 자 오늘은 구성품은 거기 포켓몬 고 팩들 총 10팩이 있고요 에너지 카드 10개 있고 뮤츠 미스터.. 미 에사에 있고요 디스크 칩이랑 그런거 있고요 여기 뮤츠 핵이 있습니다 한번 뜯어볼게요 가자 뭐가 과연 나올까요 아 진짜 떨려 너무 아까운데? 이거는 이렇게 하는거 와 이거는 진짜 대박이에요 야 이거 봐봐 내가 처음 봤어요 이거 이거 뭐 나오는지 알려준대 책자도 있네 보네 맨 마지막 포켓이네 보네 잠깐만 쫙 한번 뜯어볼게요 와 구성품이 진짜 잘 돼있었는데 이렇게 주성이랑 이렇게 찜 보복팩이 있고요 우리의 제일 중요한 포켓몬 고팩 약간 무거워요 인사 미치 에사에 미치 에사에 미치 에사에 인사 근데 나도 어 잠깐만 오 짜증이요 아니야 서진이가 잡게 해줘야지 여기는 에너지 카드 일단 5팩트 같죠 1개 2개 4개 4개 5개 5개 와 이거 봐봐 이거 두개 왜 무겁냐 여기한테 두꺼워요 여러분 제가 먼저 뜯어볼게요 할 수 있잖아 이거 어떻게 뜯는거지 잘 안돼? 응 잘리지 말라 오 안나 그 내팩 이거 내팩 이거 내팩 먼저 너무 잘 책백 아니야? 응? 어어 잘할래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이거 이거 일단 이렇게 뒤로 해가지고 내팩? 어 넘겨 어 내팩 응 사주야 지금 처음이라서 1 2 3 2 2 4 아 미스터 있고요 응 셔럭 이거 슬록 이건 뭘로케 있고요 오케이 철멜론 리자드 한개 있고요 페이강 베트몬요 베트몬이고요 이거 피카츄 이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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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시래 이거는 몰라요 이거 뭐야 홀로카드인가요? 파이어 근데 이거 좀 막 모아보자 이렇게 홀로카드인거 같아요 이제 또 저 차례 하나 둘 셋 넷 됐다 이거 롱스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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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뭐고 이건 뭐고 페이강 많이 넣어요 아니 뭐 꽃이래 또 나왔고 피카츄 또 나왔어요 꼬부기 나왔고요 마기라스 나왔고요 마기라스 또 나왔고요 뭐 이거 나왔네 미리 잘려놨습니다 그러면 나도 에너지 나와라 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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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개 넘겼어? 누나 어? 케이 카드 케이 카드 여기 와 케이 카드 림피아 근데 누나 몇 팩 넘겼어 나 왔다 슈퍼레오 나왔어 아니야 니 카드야 얼른 해 스파크 저기 가자 파인 이브이 너무 귀여워 슈퍼레오 우와 거기 슈퍼레오라고 했잖아 슈퍼레오야? 슈퍼레오 네 오와 네 가자 제발 나와라 1세대가 많이 나오거든요 어 나와라 어 이건 홀로카드 홀로카드 제발 소니북이 이거 이거 피카츄 저 피카츄 잠만 보는다 잠만 보셨봐 잠만 보자 오 피카츄 귀여워 어어 피카츄 나와라 나와라 짜밤 어 프린저 전사 아 꽝이다 이제 슈퍼레오가 한번 나와봤는데 여기 좀 꽝들이 많이 나와 하자 빠르게 문학전 1세대는 좀 많이 나오는 느낌 오 쏜더 오 친근아 또 나왔어? 그래서 쏜더 오케이 좋았어 해봐 나와라 시퍼레오 서진이가 꺼낸거 안 돼 이거 슬립을 넣을게요 슬립 뮤츠 모양이 와 대박무좋 와 담아요 하나 더 담아 이거 되게 뮤츠인데 이거 봐봐 우와 우와 슈퍼레오는 뮤츠 슬립을 이렇게 담아서 보관을 하고 뮤츠와 뮤츠는 꿀떡꿍맘이에요 여러분 나도 너야지 얘도 놔 놔 짜잔 뒤집어 가 뒤집어 가 우와 뮤츠 뮤츠 쌍둥 오케이 우와 자 오늘은 우리가 선천히 사온 엘리트 박스를 잘 뜯어봤고요 와우 엄청 좋은 카드가 나왔어요 이렇게 일단 게을킹 미노고요 뮤츠와 미노가 원래 들어있었던 거고 게을킹 미노 슈퍼레오 찬란한 거북아 이렇게 뽑았습니다 엄청 좋은 거고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